오늘도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화요일 이제 3월 24장 끝나면 이제 11기로 들어가는데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본문을 조금 더 키워볼까요. 본문은 24장 10절에 13절이니까. 본문이 어딘지 아니까 조금 더 크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됐습니다. 바이아크. 그는 쳤다. 알레브. 다윗. 다윗의 마음이 쳤다. 오토. 그를 낙하는 치다. 그죠. 그리고 아하레켄. 그 후에 사파르 에트하암. 백성들. 그 다음에 그 백성들을 술을 샌 이후에 마음이 이제 자기신을 쳤다는 것은 마음이 찔렸다. 뭐 이 정도 하면 되겠죠. 바이메로 다비드. 다비슨 엘 아도나 여와께. 말했습니다. 말했다. 하타티. 1인칭 완료죠. 하타티. 하타타. 하타타. 이런식으로 되겠죠. 메오드 아셔르. 아시티. 아시티. 내가 행했다. 그리고 베아타. 이제 아도나 여와께서 하. 아베르. 나. 지나가게 하십시오. 에트. 보통 이게 이제 자음으로 읽으면요. 아본이 되겠죠. 뭐 그런데 뭐 사실은 아온을 읽어야 되는데. 라피드 읽는거 보면 아본으로도 읽어요. 그러니까 아온 아본 다 해도 됩니다. 그래서 이 악. 죄악. 죄악을 지나가게 하셔서. 아보데카. 주의종. 키인은 니 사칼티. 내가 사칼은 어리석게 행하다 하는거죠. 사칼. 니팔형이죠. 니프알. 오늘 이 니팔형이 나왔습니다. 니 사칼티. 내가 행했습니다. 니가 들어갔다고 그냥 칼형이 뭐 1인칭 복수가 아니에요. 티니까. 니프알. 메오드. 내가 어리석게 행해졌습니다. 바야콤. 바야콤. 바야콤 같은 경우는 바야캄이 아니고 카메스 사투브로 읽죠. 5로 읽는다는거에요. 바야콤. 이게 기니까 바야콤이 짧아져야 되잖아요. 바야콤은 무조건 바야콤이에요. 그가 일어났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외우시면 되요. 바야캄이 아니고 바야콤. 다비드 바 포케르. 아침에 일어났다. 우 데바라도나. 여와의 말씀이 하야 있었다. 엘. 가드에게. 한나비. 선지자. 한나비. 하 붙고 눈에다가 따겟이 붙고. 한나비. 여기에 이제 정관사죠. 하세. 이. 선지자. 가드에게. 다비드에게 말하기를. 레모로 말하기를. 할로 가라. 이거는 인피니티브. 부정사죠. 그리고 디발타. 말하라. 엘. 다비드. 다비드에게. 코아마라도나이. 이게 이제 구약에서 말씀하시는 선지자적인 표현이죠. 코아마라도나. 여왁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다. 샬로시아노키. 세가지를 노텔. 내가 내놓는다. 알레카. 내게. 베하르. 바하르는 선택하다. 레카. 너를 위해서. 아하트. 하나를. 메헴. 그것들 중에서. 그리고 에에에세. 내가 행할 것이다. 1인칭 미완료. 에에세. 테에세. 이렇게 되는거죠. 라흐. 너를 위해. 그리고 바이야보. 가드. 그러자 가드가. 가드가 들어갔죠. 가시. 엘. 다비드. 다비드에게 들어가서. 바이야드. 게드. 요거는 가드 이름은 아니고. 나가드. 3인칭 완료. 미완료 바보 연계형. 나가드. 말했다. 그에게. 나가드. 바이야메르. 그에게 말하기를. 로. 하. 입니까. 타보. 일어납니까. 레하. 당신에게. 셰바샤님. 7년동안. 라아 기거니. 베 아르세하. 당신의 땅에서 일어나게 하겠습니까. 하니까. 어문사에요. 요거는 어문사구요. 요 하는 정관사죠. 요런거. 요건 또 반모음으로 써요. 그러니까 요거 떼면은 하는. 뭐 하겠습니까. 이렇게. 베임. 셀루샤. 호드심. 세달이. 그 다음에. 누스하. 세달동안. 누스는 도망가다. 당신의 도망함이 있겠습니까. 리픈의 사레하. 당신의 대적. 자르는 대적이에요. 그리고 후. 그리고 그가. 로드페하. 너를 추격. 라다프는 추격하다. 그리고 베임. 하예토. 셀레시트 야밈. 3일동안 있게 하겠습니까. 아니면. 그래서 임은 계속 그냥 가능성을 이야기하죠. 3일. 셀레시트 야밈. 3일동안 하게 하겠습니까. 데베르. 데베르는 전염병이죠. 그리고 베 아르세하. 당신의 땅에서. 여기서부터. 여기서부터 어문이죠. 하. 타보. 당신은 가져오게 하겠습니까. 셰바샤님. 7년동안 기건을 아르세하. 그리고 세달동안 오듯이 도망하는 것이. 즉대적으로 추격당하게 하겠습니까. 아니면. 3일동안 데베르. 전염병이 있게 하겠습니까. 아타. 이제. 다. 아시고. 우레에. 알게 하시고. 마 아시브. 무엇을 아시브. 내가. 그리고. 숄 히 다바르. 그분에게 말할지. 샬라허죠. 아시브. 돌아와서 말을 할지. 그렇게 알아서 보십시오. 알아보십시오. 결정해 보십시오. 이런 말이죠.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웬만한 거 다 나왔는데요. 할로 같은 거. 아오. 이거는 부정사에요. 인피니티에요. 그리고 노에. 노테르. 오에는 능동형 분사에요. 그래서 이거 아주 뭐 오늘 부정사. 분사. 동사. 완료형. 뭐 다 나왔는데요. 뭐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이제 도표를 보면 외울 수 있죠. 오늘 그 오늘의 문법은 부정사 분사 좀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부정사 분사 보면은요. 자 여기 부정사 나와 있죠. 칼형의 부정사. 절대형은 가탈의 부정사는 가톨. 아오가 되고요. 분사의 능동형은 오에가 되죠. 코텔. 그리고 수동형은 가툴 이렇게 돼요. 이것만 알면 되죠.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이제 샤알 구하다 이 말인데 샤울. 구해졌다. 그렇게 할 때 여기에 샤울. 아우가 되면 수동형이 되는 거예요. 아우. 능동형은 오에. 오에 같은 경우는 이제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 로에 또는 뭐 초페. 그죠. 라아는 양을 치다 이 말이고 로에. 오에가 분사형이 되면 양치기. 목자죠. 로에. 그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오늘도 좋은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